오늘은 맛있는 막창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탄연동 탄연일지구 쪽에 꽤 오래되고 유명한 막창 전문점이 있어서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21년째 영업 중인 막창 1번지 일산본점입니다. 막창 1번지 이곳은 잡내 하나도 없이 아주 맛있는 막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술 마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주차는 주변 빈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식당 내부는 적당한 규모로 전부 테이블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도 가능해서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친절하고 깔끔한 막창 1번지입니다. 메뉴판인데요. 막창 말고 다른 메뉴들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창의 효능도 설명되어 있는데 보양식이라고 하네요. 소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주문하고 나니까 밑반찬부터 빠르게 세팅이 됩니다.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 구성으로 밑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쌈, 야채, 상추랑 청양고추 싱싱해서 좋았고요. 이 집은 특히 이 쌈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장 소스도 기가 막히고요. 열무김치 아삭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도 식감 좋게 아주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 기본으로 계란찜이 나오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 계속해서 먹게 되는 계란찜이었고요. 이 팔팔 끓인 된장찌개도 구수하니 맛이 좋습니다. 된장도 뭔가 집된장을 사용하는 것 같은 진한 맛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왔으니까 저만의 소화제도 당연히 마셔줍니다. 이 보기 좋은 생삼겹살 1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들이 아직 중학생이어서 그런지 삼겹살을 먼저 찾네요. 그리고 소막창도 1인분 주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막창 1번지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입니다. 돼지 막창 1인분도 주문했는데 사장님께서 바로 불판에 올려주시네요. 제 처갓집이 대구여서 막창은 종종 먹는 편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일단은 막창 굳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돼지 막창과 삼겹살을 먼저 구워줬습니다. 돼지 막창은 볶듯이 자주 만져줘야 타지 않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와이프랑 3명이서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 차림 보기 좋고요. 막창은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막창 타지 않게 잘 구워야 했는데 촬영하다 보니 좀 태웠네요. 그래도 막창은 먹기 좋게 다 구워줬습니다. 돼지 막창 너무 좋고요. 삼겹살도 이어서 마저 구워줬습니다. 근데 여기 삼겹살도 퀄리티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돼지 막창부터 맛을 볼까요? 막창은 잡내도 전혀 없이 손질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쫄깃한 돼지 막창 특유의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었고요. 막창 소스 찍어서 먹으면 딱 맛있습니다. 삼겹살도 맛을 봤는데요. 진짜 생삼겹살로 맛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이 조용히 혼자서 삼겹살 다 먹네요. 고기 끊기지 않게 소막창도 불판에 올려서 구워줬습니다. 막창 1번지에서 가장 좋아하고 항상 맛있게 먹는 소막창입니다. 소막창은 좀 더 신경 써서 구워줬습니다. 일산에 있는 막창집들 중에 가장 맛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막창 굽는 동안 돼지 막창도 열심히 먹어줬습니다. 질리지 않는 막창 소스 너무 좋고 소주도 역시나 잘 들어갑니다. 고기집 왔으니까 에티켓상 쌈도 한번 싸서 먹어줬습니다. 쌈을 싸서 먹어도 막창 특유의 식감은 살아있습니다. 드디어 소막창이 다 걸쳤습니다. 그럼 바로 먹어볼까요? 돼지 막창과는 확연히 다른 비주얼의 소막창이고요. 이게 진짜 더 쫄깃한 식감과 함께 술안주로 너무나 좋습니다. 소막창 또한 잔내 전혀 없이 손질 잘 되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와이프도 막창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잘 먹네요. 막창 1번지는 막창 전문점답게 정말 막창 먹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소막창 1인분 추가해서 더 먹어줬습니다. 이 소막창은 고지면서 비주얼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고요. 이어서 소갈빗살도 1인분 주문하였습니다. 이 소갈빗살 때깔이 아주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불판도 갈아주고 소막창은 몽땅 올려주고 소갈빗살은 조금씩 고서 먹어줬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구우니까 소막창이 더 잘 고지네요. 소갈빗살이 먼저 고져서 맛을 봤습니다. 이 소갈빗살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기 좋았습니다. 역시나 아들이 집중공략을 합니다. 전 소막창을 집중공략 해줬고요. 이 확실히 쫄탱한 식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도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아드님이 이어서 영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맛도 변한 게 없고 정말 깔끔한 막창 먹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소면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소면은 잔치국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이 꽤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적당히 진한 멸치육수에 면발 잘 삶아졌고요. 이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기에 좋은 소면입니다. 이 막창 1번지 오랜만에 방문해서 막창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일산에서 소막창이나 돼지막창에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하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고요. 언제나 만족스럽게 맛있는 막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